김영환 지사가 겹상둥이 부부가 있는 충북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재활치료 중인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부부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협조로 마련한 성금은 831만 원. 73명의 후원자를 대신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겹상둥이 아버지의 직장과 농협 충북본부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가족처럼 열심히 무심양면 도와줄 테니까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그까지 재활 잘해서 훌륭한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협 충북농협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오늘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리고 많은 단체와 기관들에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후원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겹상둥이 가정을 위한 모금은 충북공동모금회로 이관됐고 곧 지정기탁 계좌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너무 많은 사랑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해서 아이들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픔에 온 마을이 공감하고 십시일반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 커다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